혹시 이거 만드신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개발한 유연투명 전극이라는 기술입니다. 유연투명 전극 기술 개발자 강홍규 박사. 유연투명 전극 필름이라는 게 뭐인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TV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름 소재로 투과도를 가지고 그리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필름을 말합니다. 이 얇고 투명한 필름에 전기가 통한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전기가 통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투명 전극 필름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올레드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터치 패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흔히 저희가 접는 휴대폰 그리고 말리는 TV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에선 휘어지거나 반으로 접히는 디자인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요즘 디스플레이 시장에선 유연성까지 갖춘 투명 전극 필름이 필수라고 한다. 저희가 개발한 투명 전극 기술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 순간 갑자기 필름을 들고 구겨버리는 기술자? 인정 사정 없이 구겨버린 필름.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필름을 이렇게 구겨줬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구겨도 전기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엔 구겨져도 너무 구겨져버린 필름의 상태. 그런데 전기선을 연결하자 신기하게도 여전히 전기가 통하는 모습. 구겨져도 전기를 통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기술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투명 전극은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어서 크랙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의 기술은 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랙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전기를 구겼을 때도 전기를 통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유연 투명 전극 필름의 경우 자주 휘거나 구부리면 필름에 코팅된 전극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 저항값이 높아져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데 여기에 접히는 선이 그대로 남는 것도 문제라고 하지만 기술자가 개발한 유연 투명 전극 필름은 20만 번을 접어도 멀쩡하다는데 저항값의 변화가 거의 없어 전기가 계속 잘 통한다고 또한 접히는 선이 남지 않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현미겸으로 확대해보아도 전혀 균열이 없는 모습 접히는 부위가 발생하지 않고 낮은 저항에서 저항 증가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투명 전극보다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특별한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보는데 먼저 무언가를 들고 온 기술자 그 정체는 바로 눈 은은 일단 전기적인 저항 특성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기가 잘 통합니다 굉장히 은백색으로 굉장히 가시광에서 투과율이 높습니다 얇을 때 그래서 투과율이랑 저항 특성 때문에 은을 저희가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은과 고분자 물질을 혼합해 코팅하는 방법을 개발 이로 인해 접착력이 강화되어 자주 접거나 휘어도 전기가 통한다는 것 또한 이 기술을 접목해 큰 면적에 균일하게 코팅하는 원천 기술도 국내 최초로 개발 TV나 터치스크린 등 큰 화면이 필요한 곳에도 적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건다 TV나 터치스크린 등 큰 화면이 필요한 곳에